그래서 민준이가 B에 2 하기로 했구요 오케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추워요? 추워요?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난다? 메이크 그렇지 메이크 메이크 A가 내는 4가지 소리 A가 A 소리 난 이유는? B가 소리 안나서 건너 건너 집 갔죠 그쵸? 그래서 이름 물어봤더니 내 이름은 A야 나머지 애들은 전부 착하게 소리 하나씩 밖에 없네요 M은 그 다음에 K는 크 그렇지 메이크 그 다음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? 와우 쉐이크 여기서 특이한 점은 SH가 무슨 소리 낸다? 그렇지 쉑 소리 낸다는 거지 나머지는 아까 어? 쉑이 아니고 쉑 이거 언제 쉑이라고 했어? 쉑이라고 했지 오케이 pH는 무슨 소리 하죠? 눈이 부러진다 pH는 또 얘기한다 이거 이제 열 번째야 pH는 열 번째 아니거든요 세번째 아니거든요 세번째 아니거든요 세번째 아니거든요 여섯 번째거든요 3번째거든요 pH는 그렇습니까? pH는 이건 아니고 있네 pH는 열 가 수고했어 pH는 지금 다 해놨는데 어? 민주야 알겠지 기억하고 있네 이미 요거는 세번째고 요거는 K파우드 스터디하고 픽스 넣고 요거 요거 세 요거 거기 요거 요거 해봤자 선생님 안 보여 어 뭐 어려워 일단 sh는 생각은 세번째 인습했고 어 그러면 th th 는 어 한 여섯 번 정도는 공부했고 th 는 어 다음 번은 됐어요 오케이 th는 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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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혀를 물어야 돼 th의 특징은 혀를 살짝 물어야 돼 세게 물으면 피나니까 안 되고요 넇 셋 네 해봐 해봐 따라해봐 넇 에이 형 안 보이는데 아니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넇 이리와 어 다행팀 다 있는데 그게 없어요 뭐가요 피씨가 뭔데요 피씨 피씨 피씨가 뭔데요 피씨 피씨가 뭐야 피씨가 물고기 그 사람 들고 있는거 아니요 아닌데요 애굔데요 그거 PC가 어딨어 여기 PC가? PC 없는데 DC인데 아 그래요? 아 PC? OK TH 따라해보라고 TH는 뭐? 네 네 저 기다려요 아니 다음 시간 할거야 됐습니까? OK 시험 그거 자 얘는 그렇지 save 그렇지 OK 그래서 V는 그렇지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? pale 오 발음 좋은데? pale 다음 얘는 게임 그렇지 게임 다음 얘는 바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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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거 같은데? 그렇지 fake OK 바이크는 옛다 옛다 바이크 좋아 두개 맞추고 두개 두개만 틀리고 다 맞았네 여기에 여기에 뒷쪽에 OK 이 친구는 백경고 다음고 짱 이 친구는 베이스 그렇지 베이스 베이스 이 친구는 베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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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베이스 야 그래 거꾸로구 미같지 얘는 페이스 그렇지 페이크 네 베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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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케이스 패딩인데 뭔가 좋다 헤이트 데리고 지금 가도 돼? 제가 학원에서 영화보기로 했거든요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